안녕하세요. 포르투갈어 강사 다니엘라입니다. 오늘은 따봉 포르투갈어 현지회화 과정의 첫 강의인데요. 이번 과정은 브라질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문장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신체 및 생리현상이에요. 그럼 한번 시작할게요. 지알로그 보시면 Ella, Dossi, Gmise 라고 하고 있는데요. 그녀는 기침을 많이 해요 라고 하고 있어요. 그럼 동사 원형은 또실입니다. 그럼 이것이 기침하다 가 되는데요. Gmise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또는 많이, 매우로 볼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라는 뜻도 있어요. 그래서 Ella, Dossi, Gmise 그런데 모히또, 이것 또한 매우, 많이가 되는 단어죠. 얘를 Gmise 빼고 모히또을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러면 Ella, Dossi, Gmise